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확산으로 오늘에 이어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.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 75곳은 내일 밤 9시까지 가동률과 가동시간을 조정해야 하고, 도내 석탄발전시설은 가동을 멈추거나 감축 운영에 들어갑니다. 또 건설공사장은 날린 먼지를 억제해야 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됩니다. 현재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정체로 천안과 당진, 서천 등 충남 서부와 남부, 북부지역 9개 시군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